이 정도는 되지 뭐 구독해주세요 좋았어 너 친구는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친구는 어디에 까주세요 꽃트랙 아빠 여기다 친구다리 친구들을 찾아서 구독이 나왔습니다 구독이 나왔습니다 계속해 놨습니다 구독이 나왔다고 구독이 나왔다고? 구독이 나와주시죠 좋아요 좋아요 우와 비누갈 가끄라굴 가끄라굴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친구들 구해주러 갑시다 바나클 빨리 구해줘 거품 진짜 많다 바나클이 나가신다 찾으러 간거야? 바나클도 갇혔어 화진 어딨어? 화진을 찾아라 화진을 여겼다 화진 구하러 또 들어가야지 바다쳤어 그럼 누가 구해주지? 모르겠어 마마 거북이 할아버지가 도와주자 보나가 구해줘 거북이 할아버지가 도와주면 되거든 거북이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돼 그냥 뽀치랑 해버렸다 뽀치 어? 뽀시 뽀시 어? 뽀시 그게 뭔데? 뽀시가 문현이와 비눌바품이 없어지게 해주라 그게 뽀치라는 뜻이야 맘같은 뜻이 어서 나온거야 자 저 줄겠어요 물을 주면 가라앉을거에요 물을 주면 가라앉을거에요 자 가라앉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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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거품이 나오고있다 거품이 나오고있다 이렇게 하면 거품이 아니고 물이 나올거야 Down 우리 초콜러지 우리 초콜러지 우리 조금 다시 거품을 모아야 cracks 요거는 왜 초콜러? 어? 난 쏟아질까봐 쏟아질까 봐? committed 쏟아 누가 구해줄거면 디모가 구해주야지 리모드 거기 들어가면 안보여 아직 남아있나봐 빨간거 아직 남아있는데 빨간거 여기다 뿌릴까? 다 뿌려 빨간색도 남아있어요 노란색도 아직 남아있어요 노란색도 아직 남아있어요 내 똥있습니다 물똥 어? 보라 물똥이야? 아니야 여기서 똥쌌단 말이야 보글보글 보글보글 똥모양 똥모양이라고? 똥모양 만들어? 안돼 안돼 똥 똥이다 이제 검거치대 짜주세요 어디서 어디서 찾는거야 어디있어요 고품이 부족해 고품이 부족하나가? 이 정도는 되지 뭐 하하하하 자 뽀로를 찾아주세요 뽀로를 찾으면 초콜릿을 선물로 줄게요 네 김더주인가? 딴거 꺼내면 못먹는거야 알았지? 뽀로로만 꺼내야 돼? 네 아직 아직 기다려 하란 얘기 안했다 아빠가 13일동안 찾는거야 알았지? 하나 준비됐어? 네 뽀로를 찾아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찾았네? 맞네 알겠습니다 물놀이가 끝나면 우리 뭐 먹어?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을 먹도록 할게요 무슨 초콜렛? 킨더저이 킨더저이 초콜렛을 먹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예뻤まり 펜이culo 엣 엣 엣